테트도 많이 해요 일단 나는 질련을 하면 안 돼 이즈도 하면 안 되고 암호무까지는 괜찮지 암호무에게 괜찮지 아 투표 이거 뭐 추첨할 거 없잖아 잠깐만 투표 잠깐만 오늘 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자권제비는 축하드리고요 어 가서 따먹으면 질리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약간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약간 목감기 기운도 있고 목감기 핑계 대고 일단 목감기 깔고 자 투표 지금부터 가능하십니다 피니컬 캐릭터 딸린다고 저기 소나 베이가가 있잖아 저기 AD 누가 해? 아리가 해야돼? 아 피오라도 AD긴 하지 아 블루 팀 조합이 너무 좋다고? 우리가? 일단 이즈가 또 있네? 고퇴가 이즈 또 잡았네? 아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베이가한테 농락당하는 것만 아니면 어머 나무정령알이 사셨네 승님 저 궁금해 엄청 예쁠 것 같던데 나무정령 시리즈가 3개인데 아리 빼고는 다 막 거의 몬스터 수준이고 하하하하 나 산타베이가 우린 야옹카이 카시? 카시가 카시 본인이 카시세요? 아니잖아 아 맞구나? 카시? 카시가 어렵긴 하지 근데 나는 QQ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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아 카탈리스크가 이제 맞다 1인분 할 줄 아는 챔피언이 생기면 이긴다고요? 그 이게 1인분이 어려워 이게 아 얘가 묻었어 아야야야 이거 암호무가 아니지 야시 W 킨 거 실화냐 벌써? 암호 암호 아니 암호무가 맞지? 아까 뭐였지? 아 누누가 아니지? W 키고 달릴 뻔했다 눈이 좋아 오자마자 W를 켠 거 시X야? 자 투표하세요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5 4 3 탈진이 없어서? 아 내가 탈진을 들었어야 됐어? 저 말을 들었네 5, 4, 3 탈진을 줄게 그랬다 카리스 때문에 2 1 투표 마감합니다 선생님들 투표 마감 얘 잠깐 한타하고 마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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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6분 패배 8분 감사합니다 탈진은 그냥 들었어야 됐구나 카직스 때문에 피오라도 들어오고 아이고 이지가 죽었어요 야아 이지를 맞춰놔 Q를 맞추고 갔을 때 내가 엄청 뚝 까맞을 것 같은데 이지오 뒤로 빠지자 아 이거 안 닿냐? 아리가 뒷무빙은 잘하네 아리에 스모그 보고 간거인데 아 아 어떡하지? 오우 오우 marriage 그 나한테 붙인거지 진련이 나한테 붙인거지 아 이걸 맞았어 아 뭐 가던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? 하하하하 시끄러워 죄송해요 하트를 맞아서 너무 속상해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질리언 당신 먹어? 내가 먹어? 내가 먹으라고 뭐야 뭐야 자동으로 먹어줬어 아냐 나 나 나 그냥 아까 그 먹은 데서 걸어온 건데 먹어졌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먹어졌다 눈떼 맞았네? 모두가 맞지? 이즈? 큐? 명심? 아이고 이거 맞네? 이게 맞네? 이게 맞았다 아 이게 안 맞네? 아이고 아 야 그 거리를 간다고 이 미친 아니 나 안 닿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닿네 엄청 길었는데 그 어떻게 닿지? 야 쏘나였지 쏘나 치마 폭 아이씨 쏘나 치마 너무 커요 쏘나 치마가 너무 커서 맞아버렸어 야 쏘나 치마에 치마풀 아 치마풀 걸려버렸어 아 아니 다 커요 그치 다 커서 걸렸어 내 붕대가 다 왔다고 아 각오일 가라고요? 각오일? 각오일 가면 되겠습니까 선생님? 제가요? 아 던지가 아니고 아 크게 닿네 다음은 각오일 가면 됩니까 선생님? 아 아유 아리가 왜이렇게 잘하냐 흐흫 아리 둘 대 맞추기도 힘든데 아아아아 하트 맞을뻔 했어요 하트 맞을뻔 했어요 우리 사람이 부족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우리 다 죽어요 아 이게 일로 오네 아니 아타 아 이 아리 누구야 아 승리구나 아 맞다 나무정량 아리였지 개 이쁘네 가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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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받고 돌가본 이거 잘하시는 분이네 아 신발 먼저 완성해요? 신발은 헤르메스? 신발 먼저 라고 하면 안돼요 헤르메스 딱 이렇게 알려줘야되요 신발 먼저 어떤 신발? 감사합니다 역시 저 진짜 완전 잘해 이건 안 닿냐 왜 아 우리 암흥우? 지금 왔어 방관 암흥우? 이게 궁궁 그 암튼 타이밍을 잘 못 재요 알면서 그래 붕대가 뭐지라 아 이거 엄청 왔다 갔다 해네 아리도 그렇고 애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쏘나 말고는 붕대를 던지래가 다 빨라가지고 붕대 선만 있는데 붕대를 못 써 아 슬프다 테크가 제일 질 듯 아 아리 위 아 테크가 제일 질 듯 나 여기서 어디갔어 여깄다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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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잘 잡았다 이번엔 곧잘 잡았다 됐다 됐다 이번엔 cc 연기가 좋네 쟤는 어떻게 잡냐 때릴 거야? 빠져? 아야야야야 여기 와 여기 와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아리까지 해가지고 궁을 맞추고 싶었는데 아하 아리는 항상 내 생각보다 멀리 있어 아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네 저거 더블킬 아리는 정하였어? 정하였어? 아 정하를 풀었어요? 맞긴 맞았어? 아 내 궁 밖에 있지 않았어? 궁 사거리 밖이었는데 아직 처리할 문제가 많다고 아 걸렸었어? 아 정하를 풀고 그렇게 나간 거였어요? 헉 소름 나는 아리가 되게 빨리 나간 줄 알았지 아니 님들 왜 아 아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아 나는 이걸 썼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아니 저쪽이 엄청 날쌤 뭐 처다를 못 보겠어 어찌나 왔다 갔다 하는지 봐봐 지금 봐봐 얘네 도배가 엄청 왔다 갔다 해 못찾겠어 어디에 있는지 봉사에 던지라 그러면 없어 그 베이그한테 가다가 이거 쳐맞고 난 아이 참 불 왜 쓰냐 불 왜 쓰냐 나도 잘 모르겠어 아리 봐라 아리 엄청 잘한다 아이 이런 베이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니 아리잖아 아리 잡고 싶어어 내 풍덩을 잡게래 아아아 카치스는 안 돼 아 카치스는 안 돼 아 카치스는 안 돼 봉사 맞췄어 아리를 아아아아아아 가까이 있는 거 안 잡고 악원 죽였다고? 가까이.. 아! 아 그렇지. 아 가까이도 중요한데 잘하는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. 그때 그러게 옆에 있는 걸 먼저 잡았어야 됐나? 아리는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. 가까이 있는 걸 잡았어야겠구나. 그러네. 가까이 있는 걸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러면 또 머릿속에서 오류 나는데? 야 이게 안 맞냐? 이겼어. 야야야 왜 여깄어 여기. 안 돼! 안 돼! 저리 가! 아! 안 돼! 늘려줘! 아! 야 이게 붕대가 안 맞는다? 야 이거 왜 안 맞냐? 야 이게 붕대가 안 맞는다? 야 이게 왜 이렇게 단단해? 또 갔어? 이거 어디야야야야야야야! 핑핑핑! 그치 베이가 탱이겠지! 아! 이거 힘들어! 딜러가 없다고? 우리가? 이주궁! 그치 이주궁은 항상 너무해! 아 방금 딜러가 없었어요? 빠질려! 빠지기에는 핑이 너무 강렬했어! 핑 찍은 애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이런 제비같은 아 이런 제비같은 흐읍 그게 이거 사자 사자아 아 제비 욕이 너무 심했대 흐흐흐흐 시반눈 아 봤어 봤어 아 아 야 야야야야야야 아니 붕대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속상해 아 왜 이렇게 아파 아 어 붕대 너무 안 맞아 속상해 어유 아 아 아 아 엄청 잘하네 피지컬 봐 저쪽 내가 탈진을 들었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아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서로 걸렸어 뭔데 뭔데 아이씨 이게 안 맞냐 야 거기서 아이씨 야 아린이 왜 안 맞냐 누굴 때려야 돼 누굴 때려야 돼 좀 때려줘 아이씨 기절 자꾸 맞아 닫힐을 닫았다 닫았다 닫고 아 손닭 너무 아파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아 눈 땔 맞췄어 아 Hokies purse 에이 됐어 나무모 같은 거 있을 때 내가 붕대 맞춰야 되는데 상대에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으면 너무 너무 힘들어 붕대를 그러게 마사지 헤드 reath 흥 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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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중